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here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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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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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내가 정말 너희 팬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미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만들어주신, 도와주신, 낳아주신, 항상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의 아미입니다 아미는 모두 세상에서 우리의 아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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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입니다 이곳은 항상 사랑하는 아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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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